부표와 함께 그물을 걷어올립니다. 드디어 오늘의 첫 수확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멀리 놓은 만큼 선장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줄까요? 와, 그물에 걸려 줄줄이 딸려오는 대화들이 반갑기 이를 때 없습니다. 1kg에 한 20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오리를 맞으면 아파요. 지금 살이 찢어져. 와, 엄청 풍요하다, 진짜. 조업이 계속되면서 대화의 크기도 점점 붉어지는 듯해 손길이 바빠집니다. 우와. 한눈에 봐도 그 크기가 엄청난 녀석은 그 힘도 어찌나 좋은지 헐떡이며 튀어오르는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풍요로운 가을 바다답게 다채로운 바다 선물들이 배위로 올랐는데요. 그물을 오래 내려둘수록 다양한 어종들이 그물에 걸려든답니다. 커다란 꽃게까지 걸렸네요. 이 정도면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가 싶지만요. 작업 속도를 늦추는 주범이다.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데요. 이렇게 잡힌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다 손질해서 저리해서 말려서 쪄 먹죠. 반찬거리, 집에 반찬거리. 새우는 새우대로, 자버는 자버대로 반갑다는 아내입니다. 그물을 치고 거두며 그물에서 대하를 빼내는 작업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바로 대하잡이인데요. 이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덕에 토실하게 살이 오른 대하들이 금세 양동이를 채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계속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조업에 아내가 정신없는데. 그러던 그때. 아휴, 깜짝이야. 남편 선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이렇게 예민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잘 말하면 그냥 못 잡혀요. 다 방치해요. 그렇게 신경 써도 일해야 돼요. 바다에서는 이러다 보면 항시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고 목소리가 높아진다고요. 바다에선 방심하는 사이 자칫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약간 조금은 저희 사람이 있을 때는 되게 어려워져서 많이 혼났어요. 아버지한테. 대대로 이어오는 어부일을 아버지께 호되게 배운 남편은 배운 그대로 아내에게도 호통을 치고 맙니다. 바다 위에서만큼은 엄격하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남편. 그 옛날에 아버지 선장님을 영락없이 닮아있는데요.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마다 호랑이 직장 상사가 되어버리는 남편에게 아내는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죠. 잔소리도 많이 하세요.